Q. 무좀인지 아니면 발톱에 닥쳐서 그런거에요. 다치기도 하셨어요? 이쪽도 무좀, 애매하게 하여튼 여기도 좀 그러시고 여기도. 우선 갈아내고 약을 어차피 병원에서 무좀이라고 하셨으니까 얇게 맞는 다음에 한번 약을 좀 발라보시면 효과가 좀 있을거에요. 이쪽은요? 다른 부분은요? 다른 부분은 무좀이에요? 그냥 눌에서 의심해서 이런데도 약을 좀 발라주세요. 다른 데도. 그런게 좋을 것 같아요. 뭐지? 다른거 조금만 써볼게요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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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해도 이쁘는 거죠? 다 괜찮으세요? 다 괜찮으세요? 이렇게 잘 하신 거 같냐? 응 이렇게 보시면 이 밑에도 보이시죠? 이게 두꺼워진 거 네네네네네 이거 이쪽 안에다 약을 발라야 돼 여기서 계속 다 감염되는 거 같아 아프세요? 아프세요?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두꺼운 게 좀 없어졌죠. 아까 덩어리 같이 콩알만한 게 붙어있잖아요. 이게 다 떨어졌고요. 이제 아마 또 몇 주 지나면 또 이렇게 두껍게 나올 거예요. 점점 온내하는 관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고 양은 계속 꾸준히 잘 발라주시고요. 다 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